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주자 경선에 뛰어든 억만장자 도날드 트럼프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그의 반의민 발언에 이민자 커뮤니티도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과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어제 팍스 뉴스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된 공화당 내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도널드 트럼프의 입담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모두를 추방시켜야 하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 밀입국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 행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당내 경선 주자들과 히스패닉 유권자들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는 그의 막말에 오히려 많은 보수층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인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크게 앞서며 당내 경선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선 사퇴는 물론 당 퇴출까지 촉구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기만큼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트럼프 후보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거침없는 트럼프의 행보에 공화당 내 기류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고는 있지만 자칫 극단적인 반이민 이미지가 굳어질 경우 민주당과 이민자 지지층의 역공을 받을 수 있고 이어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모습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가 택시에서 숙박이 가능한 호텔리어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우버 택시에 이어 교통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호입니다.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퀸즈의 헌터포인트 강변 옐로우 택시로 보이는 차량 안에 침대와 가니티 테이블이 보입니다. 요즘 뉴욕시에서 개발된 택시 호텔리어 플랜 뉴욕에서는 차 안에서 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택시 호텔리어가 개발될 수 있었던 계기입니다. 이런 택시 호텔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색다른 즐거움에 만족을 나타냅니다. 하룻밤 숙박료는 차량의 사이즈에 따라 20달러에서 70달러. 자료방 가격과 함께 맨하탄으로 가는 빠른 교통편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특별한 호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문제. 걸어나가 주변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세계 3대 바이올린으로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보스턴에서 열린 한 연주회에서 사라진 지 35년 만에 주인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던 용의자가 결국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1980년 보스턴의 한 연주회장.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토텐버그 소유의 바이올린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바이올린은 최고의 명기로 꼽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재 시가 천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사라졌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35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바이올린을 훔쳤던 사람은 동료 연주자였던 필립 존슨.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되기까지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필립 존슨은 사망했고 그의 미망인이 바이올린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바이올린의 소유권은 원 주인이 사망해 그의 셋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과르네리 그리고 과다니니와 함께 세계 3대 현악기로 불리며 현재 전 세계 약 650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송욱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음 달에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미 도동부는 지난달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21만 5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26만 개, 6월 23만에 이어서 석 달 연속 20만 개 이상 신규 고용 증가입니다. 실업률은 5.3%, 2008년 4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준 미중앙은행이 완전 고용으로 판단하는 5%에 육박했습니다. 고용지표는 물가와 함께 미 통화정책의 양대축입니다. 9월이냐 12월이냐 논란이었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이번 노동부 발표에 따라 다음 달로 앞당겨질 거란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금융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어제까지 55%였던 다음 달 금리 인상 확률이 오늘 75%까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 등 3대 지수 모두 0.2% 안팎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식 시장도 영국이 0.4% 떨어지는 등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값이 오를 거란 관측에 최근 넥을 못 줬던 국제유가는 오늘 조금 더 빠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며 사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가 태국 정부 기밀문서에서 400여 명의 한인 위안부 포로명부를 단독 발굴했습니다. 1살부터 6살까지 29명의 아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노윤정 기자입니다. 태국의 관광명소 파이강의 다리.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소가 있던 곳입니다. 일본은 미카오리이다. 전쟁이 끝난 뒤 연합군 자료에 기록된 태국 포로수용소의 한인위안부는 숫자로만 표기된 1,500여 명. KBS 탐사 보도팀이 최근 비밀 해제된 태국 군부문서에서 이들의 명부를 발굴했습니다. 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두 개의 명부에는 모두 46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94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감된 위안부들입니다 위안부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기록돼 있는데 종전 무렵 일본 해군사령부는 간호조무사로 변경 등록하라는 비밀 지령을 보냅니다 명부에서는 위안부의 아이 명단도 발견됐습니다 1살부터 6살까지 29명, 4명은 포로수용소에서 태어났고 6명은 엄마와 같은 성을 쓰고 있습니다 제3국 공문서에서 수백 명의 위안부와 아이 포로 명단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전 70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침략, 식민지배 등을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일본 우익의 역사교과서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 이어서 이번엔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가 이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증 과정에서 군 위안부의 강제성 문제를 설명한 이 그림을 삭제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학습지도 요령에 따른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올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증 과정에서는 5개 교과서에서 6개 부분이 이처럼 삭제되거나 수정됐습니다 대신 태평양 전쟁을 일본 우익들이 사용하는 대동화 전쟁으로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을 미화하는 내용들도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우익 성향의 이쿠오샤 역사교과서를 도쿄 돌입중학교와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이어 이번에 오사카 등의 중학교에서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일본 역사학회는 교과서가 정부의 견해를 침투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에 맞서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본문 한 문장과 사진 설명이 전부입니다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도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짧게 언급하거나 아예 참고 자료로 돌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강화됩니다 2015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학생들이 배워야 될 핵심 요소로 추가됐습니다 또 그동안 교과서 지필 지침에 과거사 문제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됐던 부분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분명히 못 박도록 했습니다 교과서에 제대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라 구체적인 교수법도 제시됐습니다 단순한 역사 개념의 암기보다는 다양한 자료와 토론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관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식 위주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일본군 위안부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줄을 때 어떠한 교수 방법이 가장 적합하냐 일본군 위안부 서술이 강화된 교과과정은 오는 2018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오는 뉴욕중시는 9월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6원 70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